바닷가에 식당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보입니다. 트리키의 이스탄불 인근 유명 휴양지인 부유가다 섬입니다. KTNG 사회의사들이 해외 출장 시 방문한 곳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KTNG 전현직 사회의사들의 해외 출장 관련 문건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출장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업무 시찰을 한다며 KTNG의 해외 법인이 있는 나라에 갔습니다. 특히 트리키에를 자주 방문했는데 짧게는 8일, 길게는 12일 일정이었습니다. 출장 일정표를 보면 법인장 보고를 받은 날 빼면 나머지는 대부분 관광입니다. 시내를 시작으로 부유가다 섬에서 마차 투어를 즐기고 보스포로스 해업 크루즈도 탔습니다. 지난해 한 현지 기사는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인이 없는 다른 나라를 경유할 때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 한 전직 이사는 이태리 로마와 밀라노에 들러 5일 동안 개별 일정을 소화한 뒤 트리키에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 법인 시찰에 나선 모 이사도 이태리 카타니아와 나폴리에 먼저 들러 개별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KTNG는 개별 일정이 껴있을 경우 항공권과 숙박료는 사회의사 개인이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는 개별 일정 기간 숙박비와 매일 500달러씩 일비도 그대로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 소식 취재한 박준우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회의사들이 개인 일정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항공료, 숙박비, 일비까지 회사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먼저 일단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받더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KTNG도 입장을 물어봤는데 역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명확한 해명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이런 관광 일정들을 사회의사들만 간 겁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심지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 배우자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관광을 한 겁니까? 해외 법인이 없는 국가에 아예 관광 목적으로만 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2년의 케이스입니다. 모 이사가 이태리, 로마와 나폴리,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등을 배우자와 함께 순수 관광 일정으로만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현직인 모 이사도 2018년에 튀르키에와 그리스로 이렇게 부부 동반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이사는 한 지자체의 규제개혁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이집트 등을 배우자와 함께 다녀왔고 지난해에는 혼자서 스페인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 이집트, 스페인 모두 KTNG의 법인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네, 이런 일정들에 회사 돈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또 회사 직원이 동원된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 2014년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한 사회의사가 부인과 미국으로 동반 출장에 나섰는데요. KTNG의 100% 자회사죠. KGC 인삼공사의 현지 직원들이 부부의 가이드와 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부가 LA 시내 등을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메일을 제가 살짝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쇼핑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사님께서도 명품 브랜드는 빠삭하게 아신 데다가 돈 쓰시는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모모 씨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저는 사모님, 이사님 옆에서 찰싹 붙여서 찍사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돈을 쓰면서 관광하듯이 출장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KTNG 내부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내부 임직원의 조직적인 문서 조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광 패키지 상세 내용은 빼놓고 오로지 업무 중심으로 허위 출장 일정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는 건데요. 보안 때문에 이메일도 안 되고 종이 서류로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16명이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이 지난해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5박에 6억 8천만 원이나 썼는데 그 비용을 자회사와 나눠냈다고 고발하면서입니다. 전세 헬기를 불러타고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포스코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회장 후보 심사와 맞물려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고급 호텔입니다. 산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루 묵는데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 16명이 지난해 8월 이곳에 묵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5박 7일 동안 이 호텔을 포함해 5성급 호텔에서 지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간 쓴 돈이 6억 8천만 원쯤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자회사 두 곳이 나눠서 냈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하루 열렸는데 전세기와 전세 헬기를 쓰는 데 2억여 원, 고급 와인을 포함한 식대로 1억여 원을 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단체 측은 해외 이사회를 명목으로 한 외유성 출장이 포스코그룹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배임 혐의 외에 사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최 회장 등이 캐나다 이사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이사회 이사회에 참석한 건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